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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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겪어봐던 시야 소심해진 날 줄어드는 말수 숙여진 고개 의미 없는 연락처 뜸해진 외출 나는 어른이 되었는데 점점 작아짐을 느낄 때 내가 상상하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다를 때 그때 그때 그대로 괜찮아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흔하디 흔한 위로이지만 내게도 해주지 못한 생각처럼 쉽지 않은 그 말 그대로 괜찮아 정말 그대로도 괜찮아 다 채우지 못한 그림 같지만 다시금 들여다보면 여전히 빛나고 있는 내가 있어 내가 나 내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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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